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등장했던 기사 혹시 기억나는 분들 계신가요? 이제는 다소 진부해진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 최근 반도체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럼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 유니SOC에 대한 이야기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스 시장 정세를 두고 지난 몇 년간 비슷한 이름의 매출만 조금씩 바뀐 순위표를 봐왔지만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 패밀리스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들을 논하면서는 이 이름들과 함께 몇 개의 중국 기업들의 이름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하이실리콘과 유니SOC입니다 우선 하이실리콘의 경우 모두 아시는 것처럼 기린 시리즈로 유명한 화웨이의 패밀리스 자회사입니다 화웨이의 물량을 꾸역꾸역 받아 먹고 자란 이 기업의 매출은 이제 10조 원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고 언젠가 미중 무역 갈등이 해결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쯤 다시 한번 컨텀 점프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스마트폰 향 로직 반도체 시장의 정세를 파악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레이더망에 넣고 있어야 하는 이름이 되겠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 오늘의 주인공인 유니SOC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 나눈 이 하이실리콘을 화웨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면 이 유니SOC는 칭화윤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이름이 되겠는데요 이 유니SOC의 전신은 스프레드 트럼이라는 미국의 패밀리스 기업이었습니다 통신칩과 모바일 AP를 주 사업 영역으로 하던 스프레드 트럼은 2013년에 P 인수 기업으로서 M&A를 거친 후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단어 익숙하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과도 같은 이름 그렇게 칭화윤이에 인수된 스프레드 트럼은 이후 칭화윤이의 이름을 딴 유니SOC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LTE 통신칩 관련 시장 정세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통신칩 시장에서의 퀄컴의 독주를 목도한 IT 기업들이 잇따라 통신칩 사업에 뛰어들고 이후 퀄컴의 점유율을 다른 기업들이 조금씩 뺏어가던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도 이 미디어텍, 인텔, 그리고 유니SOC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스프레드 트럼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죠 퀄컴의 독주체제를 막을 세계의 유력한 후보들 중 인텔과 유니SOC, 이 두 기업은 서로가 그리고 있는 통신칩에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손을 잡게 됩니다 퀄컴이 지배한 통신칩 시장 공략을 위한 인텔과 칭화윤이의 연합군이 형성된 것이죠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인텔과 손을 잡은 칭화윤이 중국의 모바일 통신칩과 모바일 AP 굴기에 의해 가장 큰 위협을 받았던 당사자는 퀄컴이었을까요? 이제 2020년이 된 지금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이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의 점유율을 가장 많이 빼앗았던 기업은 미디어텍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미디어텍은 중저가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였고 결국 퀄컴의 점유율을 60%대까지 끌어내리는데 성공하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중간 결론 정도가 되겠고 이후 미디어텍보다 더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유니SOC의 물량 공세에 미디어텍이 차지하고 있던 저가 시장의 일부가 다시 유니SOC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기술 경쟁력의 퀄컴과 가격 경쟁력의 유니SOC 사이에 미디어텍이 처한 상황 미디어텍의 최근 몇 년간의 매출 그래프에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듯하죠 결국 중국의 모바일 통신 칩 모바일 AP 굴기에 의해 가장 큰 위협을 받은 당사자는 퀄컴보다는 같은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던 미디어텍 쪽이었고 아마 앞으로도 중국 진영에서 스냅드래곤을 능가하는 칩셋을 제조해내기 전까지 가장 큰 위협을 받을 당사자는 계속 미디어텍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 보다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데요 외교적으로 앙숙관계에 있는 이 두 국가의 관계 속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대만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산업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두 국가에 속한 반도체 기업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전략 방향을 도출하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 청제국이 무너진 뒤 두 개의 진영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 한쪽이 마오쩌뚱의 중국 공산당 나머지 한쪽이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이죠 이후 양진영 간의 싸움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후 두 국가는 서로 날을 세우고 수없이 부딪혔지만 간혹 함께 힘을 합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이 두 국가 간의 협력하기 안성맞춤인 영역으로 기대를 모았던 영역이 되겠죠 하지만 중국에게는 대만과의 협력보다 더 우선순위의 보관이 있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중국에게 있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예 다른 이들을 완벽히 배제하고 M&A나 R&D 투자를 통해 중국 스스로 기술력을 확보해내는 것이었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만보다 더 기술력이 높은 국가들과 손을 잡는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만약 중국이 2번 안을 택할 경우 대만과 협력할 경우보다 더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의 바로 미국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IT 업계를 두고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서로 협력한다는 생각이 매우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당시 미국과 중국 기업들 간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매우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던 이야기였는데요 멀리 뒤돌아가지 않더라도 바로 5년 전인 2015년으로 돌아가 미국의 대표 IT 기업인 퀄컴과 인텔 두 기업의 중국 관련 투자 내용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중국 반도체 굴기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과 퀄컴 그리고 인텔이 아주 직접적으로 제휴를 맺어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중국과 손을 잡은 미국의 기업은 비단 퀄컴과 인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기업들이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며 가장 큰 시장이 되어버린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실제로 2010년대 중반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이따금씩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중국 정부 역시 이에 응하면서 비단 IT 분야를 넘어 전세계 산업의 동향이 신리를 위해 힘을 합쳐가는 G2를 중심으로 완벽히 재편되는 듯한 거시적 움직임이 있었던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완벽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트럼프의 당선 이후 이 둘 간의 관계는 다시 반대 방향을 향해 달려갔고 오늘날의 미중 무역 갈등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중국이 그리던 우선순위의 시나리오들이 봉쇄되자 중국에게 있어 그 어느 때만큼 다시 중요해진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 2위 스마트폰 기업으로 성장한 화웨이와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 TSMC 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소리 없이 굳건해지고 있던 중화권 동맹 뒤에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이 자리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대만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미디어텍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만의 기업 TSMC는 또 하나의 세계 최초 타이틀을 중국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에 선물하려는 참입니다 칭화윤희가 TSMC의 설비에서 6나노 공정 AP를 만들고 있다는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흐름선상에 놓여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 속에 마지막 단어가 남았는데요 이번 유니 SOC 관련 소식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중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5G 통합 칩을 만드는 세계 다섯 번째 기업이 탄생했고 그 기업이 중국의 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중국은 5G 통합 칩을 만드는 회사를 두 곳이나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퀄컴이 가진 통신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적국의 기업인 인텔과 손을 잡았던 칭화윤희 하지만 인텔이 이후 5G 계획을 철회하게 되면서 이들의 계획도 함께 무산될 거라 예상하는 시각들이 있었죠 그리고 한편에서 진행되던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더욱 강력하게 이어지자 통신시장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견제가 완벽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5G 통신 칩을 개발해냈고 그것을 넘어 이제 세계 최초로 6나노 공정에서 5G 통합 칩까지 양산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 이야기인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5G와 통신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은 미국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화웨이를 직접 겨냥한 미 정부에 맞서 이제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한 장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시기는 조금 늦었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신칩과 관련해 중국이 그리고 있던 비전보다 외견상으로는 중국에게 훨씬 더 좋은 시나리오로 귀결이 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장 속에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최근 여러가지 이슈들로 혼란한 상황 속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중국 반도체 굴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증거같은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아야겠죠 현재 이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개발 IT 기업들 간의 싸움을 넘어 각국의 전략자산을 두고 국가 주도하에 벌어지는 전략전쟁의 형태로 완벽히 변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개별 기업의 전략과 개별 기업의 성패에 의존해왔던 지난 시간의 대응 방식을 넘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전략자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될 텐데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전략자산을 노리고 있는 이후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코로나로 전국적인 혼란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